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다고 또 스웨터를 안 입고 뺏겼잖아요. 옆에 뭐 좀 또 달고 오셨네요. 트루프렌드 그거 저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거요? 왜 필요하시죠? 뭐라도 좀 붙이고 다니고 싶어서 15,000원 주고 샀더니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트루프렌드 붙어 있으면 더 없길 텐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이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이 좀 내리는 바람에 또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 우리 중시는 중국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듯합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중국이 자꾸 긴축 얘기를 꺼내요. 뭐 좀 괜찮아질만 하면 뭐가 하나 터지고 연초에는 15금리가 급등. 그러니까 설 전에 유동성 인민은행이 단기금리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초단기금리가 은행 간 초단기금리가 급등해서 한번 출렁거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뭐 괜찮아지고 경기도 좋아 이러면서 또 올라왔다가 엊그저께는 은행 보험이 담당 우리로 하면 이제 금감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은행 담당 뭐 네 금융 쪽 담당 부원장 뭐 이런 분 그렇죠. 주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석은 하나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위원회 주석이 야 이거 해외 주식 너무 비싼 것 같아. 부동산도 너무 비싼 것 같아. 네. 뭐 조만간 이제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휘청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시는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또 후루루 밀렸고 오늘도 뭐 사실 비슷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회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전인대 그 다음에 정협 이렇게 두 개 양회인데 두 개의 큰 회의? 네. 중국도 공산당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명목상이지만 다른 당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와 전인민대회 그러니까 공산당 당원이 우리 작년은 어땠고 앞으로 어떨 거예요 이런 거 발표하는 게 전인대인데 이제 내일 전인대회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건데 리커창 총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건데 작년부터 지금 중국은 정상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상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융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금리를 몇 번 낮췄어요. 작년에 한 번인가 낮췄어요. 금리를 낮췄는데 중국은 이제 부동산 대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는 거 아니냐. 경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경제 회복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정상화 이야기를 하면 얘들이 긴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빵빵 터지면 시장이 막 흔들리고 놀래는 거죠. 맞습니다. 정상화 한다니까 양회에서 또 이거 뭐 긴축가가 있는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게 사실 불안하죠. 전 세계 증시 중에 지금 안 불안한 위치에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만 있으면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 아닐까요? 지금 모든 국가들 중앙은행들이 긴축하고 있고 저금리인데 중국만 우리는 정상화해야지 물론 이제 이거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금리를 먼저 올려서 유성성을 지금 다 회수해버리고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예를 물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미국 연준이 이제 저금리 유지한다고 하면 다 하겠지만 혹시나 폭탄 돌리기에서 중국이 먼저 빠져나가버리면 채권을 가장 늦게까지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들었던 생각이 얘들이 먼저 토끼는 거 아니야? 중국이? 그렇죠. 금리가 쌀 때 저금리 때 채권 많이 갖고 있던 것들을 팔아버리면 높은 가격에 금리 파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를요? 그렇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그걸로 뭘로 채워요? 그 달러를. 코인을 사요? 금을 사요?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쌀 때 먼저 팔고 나가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나가는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정상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들을 한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올리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괜찮겠어?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겠죠. 그랬군요. 오늘은 중국에서 그래서 뭔가 좀 흔들흔들했어요? 중국 주가는?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중국이 하락한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100억 위안 순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단기 금리가 급등했고 1억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고 정책당국에서 2021년 신재생 투자계획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고퍼주식들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면 사실 성장주에게는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하락했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도 엄청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에 올라가면서. 원자재 올라가면서? 그렇죠. 경기 민감주도도 엄청 올랐는데. 철강, 화학 이런 거? 네. 그런 쪽.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도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홍콩 주식 보면요.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막 3%씩 그냥 기본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중국 시장은 정치적인 리스크, 정책 리스크, 금리 관련된, 긴축 관련된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요. 우리 증시도 10시 정도 되면 중국이 10시 반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10시부터 호가 제출을 받으니까 예상체 정의가가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서로 다른데.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중국도 뭔가 좀 불안하니까 이런 뉴스 저런 뉴스에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 있었어요? 일단은 이거는 오늘 제가 보고서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캐시우드 아크 ETF 만들어 파는 회사 캐시우드가 다음 ETF는 뭘 만들 것이냐에 대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글로벌 테마주 제조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에 엄청 다음엔 뭐 밀 건지 맞습니다. 테슬라 엄청 많이 사가지고 테슬라 상승에 일조를 했었고 최근에는 우주탐사 우주탐사 관련된 ETF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쪽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번 좀 움직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얘들이 운영하는 게 꼭 ETF만은 아니거든요. 얘들이 그냥 일반 펀드도 운영하는데 일반 운영하는 테마 중에 ETF를 안 만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MAAS 그러니까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운송과 관련된 이 테마 이거 하나랑 우주탐사 테슬라 넣고 뭐 만들겠네요. 맞습니다. 약간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만들어도 테슬라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MAAS 서비스 이게 서비스형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전통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자유주행, 전기차, 드론 그 다음에 플랫폼, 우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ETF가 비상장되어 있는 펀드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AAS랑 우주탐사, 비트코인 요 세 가지인데 지금 우주탐사는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아마 ETF가 상장이 될 겁니다. 만들어서 상장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전망인데 캐나다에 상장되고 나면 그 다음에 ETF를 만들 거다. 그래서 지금 모빌티와 관련된 테마가 조금 더 유력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성장주가 죽어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가치주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정말 캐시우드가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건가라는 거는 새롭게 설정되는 ETF가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이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장주가 최근 몇 년?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성장주가 7, 8년 가까이 주도를 했는데 이제 가치주는 거의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작년에 가장 주목받은 게 캐시우드였고 워렌버핏, 그러니까 가치주를 대표하는 워렌버핏은 거의 잘 살아계신가? 이제 안부 정도, 이 정도만 나올 정도였고 작년도에 또 워렌버핏이 몇 가지를 한 공주 다 팔고 급등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워렌버핏이 이런저런 친한 분들 전문가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형님 오래가면 5년 가고 짧아야 3년이에요.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고 그래? 3년이면 은행들, 항공사들 다 버티다 버티다 캐시우 다 마르겠구나. 그래서 팔았을 텐데 백신이 1년 만에 나오는 건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 제 추측입니다만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누구도 몰랐었던 거죠. 그러게요. 캐시우드 이분도 참 그러고 보면 풍은 아인데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다른 거 빠지는, 종목 빠지면 또 다른 조합 만들어서 그것들로 뒤를 바치고 이 AETF 자꾸 떨어지면 성격은 좀 다르나? 내용물은 거의 비슷한 다른 걸로 또 만들어서 또 팔고 하면 되긴 될 텐데 마지막은 또 누군가가 궁극적으로는 이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미래로 날아가 봐야 아는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표들 나온 게 좀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 알아보면 좋을 만한 것들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2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3개월 연속 역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 뉴스고 광고금 생산이 7.5%, 컨센서스가 5.9%였는데 이거보다 잘 나왔고 중요한 거는 3월부터 5월까지는 기조 효과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공장이 3월부터 멈추고 그랬잖아요. 와이어닝, 하네스 이런 거 없다고 해서 현대차 공장 멈추고 확진자 한 명 나왔다고 해서 방역한다고 일주일씩 멈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도 안 됐고 소매 판매도 굉장히 수치가 낮은 상황인데 5년 평균 수치를 대입해서 보면 광고금 생산이 3월부터 5월까지 13% 증가할 것이다. 역대 최대치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소매 판매도 11% 증가할 것이다. 물론 기저 효과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피해받었던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2020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업종들은 2021년도 3월, 4월, 5월에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기저 효과? 기저 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물론 기저 효과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수치 자체는 매우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21년도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시장은? 네, 오늘 중국장 열리면서 꼬끄라졌다가 오후 한 1시 반? 이때부터 2시부터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죠. 특별히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건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뭔가 업종의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과 분위기였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는데 일정이...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있나요? 내일 밤인가요? 오늘 밤 제가 알기로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FMC 2주 전에는 뭘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무슨 월스트리트 더널 언론사 행사에 파월이 가서 한 마디 한다고 듣긴 했는데 아무튼 불안불안해요, 시장이. 그렇죠. 채권 가격이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미국 국채 금리. 미국 국채와 관련한 특히 파생 상품이나 이런 거에 투자했던 분은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오를 줄 몰랐을 테니 이렇게 채권 가격 많이 떨어질 줄 몰랐다는 뜻이고 피해를 좀 보지 않았을까? 그분들 피해 본 거 맞은 걸 걸리고 채권 시장은 여러 소동이 났을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통 국채는 기관이 투자를 하고 기관이 투자하는 방식이 무조건 채권을 다 쓸어 담는 그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최근 국내 투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은 쇼스를 치고 단기물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기물 투자했던 분들 털고 나오고 손절매를 했던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단기물 사는 바람에 그렇죠. 단기물 금리는 좀 더 내려가는 느낌이더군요. 단기물은 거의 큰 변화가 없었고 장기물 쇼터넣은 거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패턴을 가지고 해서 크게 손실을 보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불안불안해서 분위기만 괜히 딱히 뭔지는 말을 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하겠는데 금리죠. 금리인데 이거를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18일 날 FOMC 아니겠습니까? 너희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혼날 줄 알아. 바로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시장은. 말로만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 일드캡을 씌우든 말로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왜냐하면 1월 FOMC보다 지금 금리가 한 30BP 더 올랐거든요. 1.5BP 정도 더 올랐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1.5%는 2019년 금리 밴드의 한 저점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금리를 4번 내렸는데 재작년에 저점 수준까지 금리가 와 있다는 것은 약간 뭔가 좀 움직임, 변화가 있다는 뜻이어서 이걸 빨리 진화를 연준이 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감은 좀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